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91페이지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계산에 대해서 이 탄력성 계산에 대한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었을 때 이게 이제 가격의 변화율 분에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내죠 이게 분수식이죠 분수식이면 변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분자의 값을 구하는 게 기본이죠 분모는 알고 있는 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수요량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여기 있는 가격의 변화율 분에 여기 있는 이 탄력성에 대한 크기를 이렇게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 수요량에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분모에다가 이 몫을 곱해서 올라가면 분자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 1번에 양가로 1번에 문제 보시면은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인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4% 그렇죠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0이라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오피스텔은 정상제고요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현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4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게 8%가 나오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얘가 만약에 4%가 상승을 했었을 때 탄력성의 크기가 2라고 그러면은 얘는 8%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의 부호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부호를 생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값으로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4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8%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로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죠 굳이 마이너스의 부호를 붙이지 않아도 되더라 얘가 상승했을 때 왜 수요량이 감소하냐면 이론에서 배우셨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얘가 하락했다 그러면 이만큼 얘가 커지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는 거라고 그러면 소득 탄력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소득의 변화율이고요 이게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원리로요 소득이 변할 때 이 수요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했느냐는 것은 탄력성에다가 곱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도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문제가 하나 있죠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하고요 0.5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0.9가 되고요 얘가 0.5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A부동산 가격이 2%가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4%가 증가할 때 그랬을 때 전체의 변화율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산하는 것은 똑같죠 여기도 여기 있는 가격 변화율 분에 여기 있는 탄력성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곱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요량의 변화율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소득 탄력성도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소득 탄력성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곱해 주게 되면 여기도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는 가격이 몇 프로가 변했다고 얘기하냐면요 2%가 상승했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0.9니까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8 나오겠죠 1.8%가 주로이겠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소득이라는 것은요 4%가 이렇게 증가했을 때 그죠 탄력성이 0.5잖아요 그럼 여기다 0.5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4 곱하기 0.5니까 2%가 늘었다고 할 수 있죠 얘가 0보다 크면 우리가 정상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면 된다 그러면 전체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2%가 늘었고 1.8%가 줄었잖아요 소득이 증가해서 2% 늘었고 가격이 상승해서 1.8%가 줄어들었으니까 전체 변화율을 계산하라고 하면 2에서 1.8%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0.2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과 소득을 묶어가지고 이게 이제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니까요 이런 내용 정도면 그러니까 뭐를 구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단순하게 곱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 교차탄력성이라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교차탄력성이라는 것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92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게 되면 자 거기에 이제 그 문제상에서 이렇게 돼 있죠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탄력성은 0.5고요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이 응용제인 것을 물어본 거고요 지금 우리가 양을 했으니까 하나만 더 추가로 해드린다 그러면 가능히 예들어서 이게 아파트가 되고요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이렇게 변하겠죠 근데 아파트 수요량이라는 것은 꼭 아파트 가격에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실전에서도요 이게 0.6을 주고요 0.4를 주고요 0.2를 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럴 때 가격이 3%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도 3%가 증가하고요 오피스텔의 가격도 3%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얘네들은 대체제라는 조건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재화는 정상제라고 줬었어요 그러면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다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3%에다가 0.6을 곱하게 되면 1.8%가 여기는 줄어들어야겠죠 얘가 상승한 것만큼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3%에다가 여기 있는 소득 탄력성 0.4를 곱하면 1.2%가 늘었다는 얘기죠 정상제니까 그러면 여기는 3% 곱하기 0.2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0.6%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해서 1.8%가 줄어들었으나 소득이 증가해서 1.2%가 늘었고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해서 0.6%가 늘었으니까 이거 두 개를 합하면 1.8%가 늘어난 거죠 1.8%가 늘어났는데 역시 또 1.8%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전체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는 게 기본인데 기본적인 거는 이런 형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조금 아까는 얘가 얼마의 크기로 변했는지를 우리가 측정했으나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요 가격 탄력성은 0.6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이 0.6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0.5라고 줬어요 0.5 그런데 여기는 우리 문제의 조건은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가격이 가령 예를 들어서 5%가 상승함과 동시에 그렇죠? 동시에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요량이 1%가 줄었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5%가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이 크기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면 5% 곱하기 0.6을 하게 되면 5,6,30이니까 3%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1%만 줄었다는 거예요 어? 그럼 왜 1%만 줄었을까? 그 얘기는 소득이 증가해서 그렇죠? 소득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1%만 줄어든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3%가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1%가 늘어난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요량이 1%만 줄었다 그러면 여기서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이 소득이 얼마나 변했을까? 그건 이거 두 개를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4%가 늘어났기 때문에 4에서 3을 빼게 되면 1%만 줄어든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수요량에 대한 부분이 1%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소득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2%만 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2%가 3에서 2를 빼게 되면 2% 그렇죠? 여기서 2%가 늘어났으니까 원래 3%가 줄어들었음에도 소득이 증가해서 2%가 늘어났으니까 전체적으로는 1%가 줄어든 경우겠죠 그럼 과연 얘가 몇 프로가 변해서 얘가 2%가 늘어났느냐 우리가 여기 분자를 계산할 때는 곱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역수니까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2%를 얼마로 나누면 0.5로 나누면 얘가 4%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4 곱하기 4, 5, 20이니까 그래서 소득은 4%가 증가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분자를 계산할 때는 곱해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분모를 계산할 때는 거꾸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에 대한 건 이런 거고요 응용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한 번 달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적인 사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려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3페이지에 가면 경기 변동이라고 있죠 경기 변동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일반적인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하면 거기 나온 대로요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실물과 금융 부문이라든가 대부분에 대한 활동을 모두 망란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기의 장기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변동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모든 나라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추세서는 이런 식으로 상승 커브를 그리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경기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요 교제상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사이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정점이 될 것이고요 여기가 저점, 여기가 정점 그래서 이렇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변하는 것이 경기 변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하단에 가게 되면요 93페이지 그림 밑에죠 경기의 주기라는 것은요 정점에서 정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저점에서 저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경기의 진폭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이 정점과 저점 사이의 깊이를 우리가 진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경기의 순환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단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 정점에서부터 정점에서 저점까지의 단계 있죠 여기를 이제 수축 국면이라고 그러고 저점에서 정점까지를 우리가 확장 국면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회복, 호황, 후퇴, 불황 이렇게 네 가지 국면으로도 나눌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플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요 인플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할 때 나타나는 필요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건전한 인플레는 오히려 소비활동이나 생산활동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너무 높은 인플레에 대한 것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화폐의 구매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거 반대되는 현상이 디플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인플레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고요 디플레는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험상에서 우리가 한 번 답으로 유도됐던 선례가 있어서 정리해 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94페이지에 가시면 경기 변동의 형태라고 나와 있죠 경기 변동의 형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추세 변동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장기적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50에서 60년 이상을 주기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변동이라고 있는데요 순환변동은 지속적으로 황하고 불황을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순환변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변동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주로 1년을 주기로 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크리스마스 경기라든가 설 경기라든가 이런 게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봄 가을에 이사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걸 계절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 변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연재해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죠 정부가 이번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가 갑자기 또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규칙 변동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변동의 유형이라고 95페이지 중간 박스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발견한 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키친 파동과 주글라와 쿠즈네트와 컨트라테이프 파동이 이제 일반 경기에 관련되어 있고요 부동산 경기는 한산의 건축순환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위에 키친과 주글라와 쿠즈네트와 컨트라테이프는 글자 순으로 주기가 길어요 키친이 두 글자니까 제일 짧고요 주글라가 세 글자니까 그 다음에 길고 쿠즈네트가 네 글자니까 그 다음에 컨트라테이프가 제일 길죠 그러니까 주기가 가장 길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참고하셔도 돼요 그냥 시험에서 인용한 적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의 측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경기라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경기라는 것을 왜 측정을 해야 되냐면 미래에 대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이 경기라는 건 이렇게 순환 사이클을 그리면서 변하는데 얘가 아무리 좋은 경기더라도 언젠가는 꺾이는데 급격히 꺾이게 되면은 재고나 실업률의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 타이밍에서 얘가 어느 시점에서 경기가 후퇴할 것인지를 예측을 해서 얘를 서서히 이렇게 연착륙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를 측정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별 경제 지표에서 쓸 수도 있고요 종합 경기 지표에서 쓸 수도 있고 경제 심리 지표에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 지수라는 것은 경기라는 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그게 경기 지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경기 지수의 종류라고 해서 확산 지수, 기업 실사 지수, 경기 종합 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업 실사 지수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물어봐서 수치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기업인들이 갖고 있고 그러면 이제 투자나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고요 100 미만이면 경기가 여전히 안 좋다는 전망이니까 고용이나 투자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96회차 하단에 가면 경기 종합 지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동행과 선행과 후행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동행이라는 것은 현재 경기가 어떻냐 이런 것들은 산업별 전력 소비량을 따져보는 거죠 산업별 전력 소비량이 전문계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현재 경기가 괜찮다 반대 경우는 현재 경기가 좋지는 않구나 이런 얘기고요 선행 지표로서는 외국 아구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개설하게 되는 신용장 같은 게 있어요 그 개설액이 많아지면 앞으로 수출이 많아지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후행에 대한 것은 지난 경기가 어땠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거하고 실업률을 갖고 판단하죠 그런 것이다라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설명해 드린 건 일반 경기 변동에 대한 거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가서 보시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주택 건축 경기를 지칭을 해요 얘가 중심이니까요 물론 토지 경기도 상가 경기도 있고 다양한 경기가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이 제일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것은 일반 경기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부동산에서만 그래서 부동산 상품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주기가 좀 더 길게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 국면 자체는요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이번에 사이클이 이렇게 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오는 파동도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거에 비해서 이렇게 높았다가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만한 사이클을 그리면서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뚜렷하거나 명백하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 경기보다는요 진폭이 크다라고 그래요 이건 시험에서 답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정점하고 저점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 경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해서 정점하고 저점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진폭이 커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공급은 생산에서 시장에 공급할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기의 흐름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커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요 9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타성기관이라고 있어요 이 타가 어떻게 보면 게으를 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상당히 게으르다는 얘기는 완만하게 변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진폭이 크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 참고난에 타성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라고 보시면 되죠 부동산 경기가 전국적으로 확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지역 시장이다 보니까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 경기하고 비교한 순환자 경기 순환 유형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일반 경기에 앞서서 진행이 되는 걸 전순환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주식 경기가 앞서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근래는 꼭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동시순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거는 산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인 양상을 떼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니까 이렇게 뒤쳐져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 안에 가게 되면 부문별 경기라고 있어요 부문별 경기 중에 보게 되면 상업용이라든가 공업용 부동산이 있죠 얘는 일반 경기하고 거의 사이클이 같이 간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면 주로 이런 부동산에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일반 경기하고는 역순환적인 양상을 떼요 일반적인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에서는 기업용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자금을 더 많이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이 비싸지죠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주택 부분에 대한 투자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 경기하고 주택 부분에 대한 경기순환은 반대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그런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99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경기의 측정 지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경기지수회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도 미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측정할 때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가 수요 측면하고요 또 하나가 공급 측면이라고 봤을 때 수요 측면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나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건축량이 늘어나면 역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건축량이 위축이 되면 경기는 좀 안 좋아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순환 국면상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또 기억을 좀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이 순환 국면상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게 보면은 회복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향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퇴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하향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시장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을 때 여기에 보시면 제목대로죠 경기가 좋아지니까 거래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죠 여기에 상향이라는 건 경기가 황인시장이에요 일반 경기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좀 더 거래량이 좀 더 많아지고 가격도 제일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겠고요 경기가 후퇴하면 반대로 거래는 줄어들고 시세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할 거고요 우리가 재고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하향은 일반 경기에 불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래가 거의 절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목을 보고는 대충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굵은 글씨로 돼 있죠 회복시장이 가게 되면 지문 3번에 회복시장이 있을 때 과거의 부동산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가액이 되거나 또는 하한선이 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은 경기가 회복이 됐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경기가 회복이 됐는지를 바로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여전히 경기가 불황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불황인 상태에서 이게 이제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바닥을 찍고 경기가 회복이 되는 추세로 가야 되는데 이게 뭐 한두 달 거래가 늘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경기가 회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이 경기가 불황인 상태에서 거래가 된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다가 지속적으로 한 1, 4분기 정도 이렇게 쭉 지속적 거래가 늘어나면 회복세로 완전히 접어들었구나 그래서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되거나 하한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이 현재도 경기가 어떻게 돼요? 불황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불황인 상태에 거래된 가게이구나 생각할 텐데 지나가 봤더니 경기가 좋아졌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거래된 사례는 지금보다는 싸게 거래된 사례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있으면요 부동산 유통활동에서는 중개활동에서는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있으면 누구를 중시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누구를 중시하냐면 매수자를 중시해요 근데 경기가 회복이 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면 매물이 슬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매도자를 중시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더라 경기가 허황이 되면요 당연히 과거의 사례가격은요 경기가 허황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가 있거든요 과거의 사례가격은 지금보다 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그래서 상향시장에 가게 되면 과거의 거래 사례가격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다 한선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유통활동에서는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있으면 당연히 매도자를 중시하죠 이때 매도자는요 조금 더 거래를 뒤로 미루고 싶죠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할 그런 시장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상향시장 다음에 나오는 게 후퇴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후퇴시장이 있을 때 과거의 사례가격이라는 것은 새로운 거래 또 기준이나 상한선이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죠 경기에서 가장 인식하기 힘든 게 후퇴 국면이죠 거래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경기가 후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퇴시장에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기준 또는 뭐가 되냐면 상한선이라는 얘기죠 아 지금 진짜 경기가 안 좋아졌구나 그러면 지난번에 거래가 된 것은 그나마 경기가 좋았을 때 거래가 된 거네 그러면 지금보다는 시세가 그게 비쌌던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중개활동에서 보면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있으면 여기는 경기가 정점에서 내려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가 정점에서 치닫고 있을 때는 물건을 안 내놓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중요한 건데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면 매수자가 중시가 되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불황으로 가게 되면 과거의 거래 사례가격이 있죠 이거는 지금 보면 다 상한선이죠 그래서 상한선이 되겠고요 부동산 유통활동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매수자를 중시해야 되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경기가 회복이 되거나 경기가 좋아질 때는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하게 되겠고요 경기가 이제 후퇴하거나 하향시장을 가게 되면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정시장이라는 것은요 어느 국면에서나 존재하는 게 안정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기의 호분항에 직접적인 영향, 큰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형 주택이 있죠 또는 위치가 좋은데 그런데 위치한 부동산들이죠 그래서 안정시장에서는요 여기서는 매도자 아니면 매수자가 중시가 되는데 여기는 매도자하고 매수자를 다 중시하죠 꾸준히 매물도 나오고요 꾸준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실수요층이 두터운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순환 국면상에 대한 특징 관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경기 변동에서는 이런 내용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01페이지에 가시면 거미지 모형이라고 구성이 돼 있죠 거미지 모형에 대한 것만 기초로 해서도 여러분한테는 꾸준하게 문제가 구성이 되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거미지 모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플러스 1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경제 파트의 논리가 끝나니까 문제로서 한번 또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cualquier 그렇게 하는 점 찾기가 이런 얘기 처럼 문제를 주시 loud 시작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런 문제añ Ding 정 ballot 이번 이 문제에 형탠게 wors 우리는 conduction